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연립다세대주택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100%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부터 대출심사, 실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연립다세대 부동산 시세의 자동산정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AVM을 도입한 결과 빠르게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가능 한도 금리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대출 한도금리 조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분 29초로 기존 주담대 한도금리 조회에 걸리던 시간을 동일하게 구현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높은 편의성과 금융상품의 재해성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과 생활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입니다.